2초! 1초! 아직 못다하는 나만의 예인분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미련을 보 그대를 사랑하다는 말은 정말 알기 싫어서 많이 세워 예배한 우리 서로 간에 담긴 놈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마치면 헤어지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예인분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예인분이지만 무너진 내 안에 사랑이 번지면 다시 찾는 것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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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